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곤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지역살리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에 미션이 지역살리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역살리는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어렵고 또 이렇게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획자 조장 모든 분들은 전도와 또 이 전도운동 전심 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글소의 일꾼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글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글소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귀중한 것들을 맡겨주셨는가 우리에게 전도운동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전도는 뭐고 전도운동은 뭡니까? 전도는 내 입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져서 영접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은 개인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고 지역 전체, 지역 전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운동을 말합니다 지역 전체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게 되면 개인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역이 살아나죠 이 지역 복음운동 전도를 위해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에서 개인을 위한 기도에서 지역을 놓고 기도해서요 내가 살고 있는 전 지역을 복음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펼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내가 살고 있는 교구 또 지역은 어떤 교구입니까 모든 교구 모든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전부 무속에 빠져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다가 종교 다 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전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야 될 전도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은 다 여기에 빠져 있다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식구들이 사익자 조장들이 먼저 이 영적인 눈을 두고요 우리 지역의 이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여기에 빠진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고 또 지속적으로 지역 전체를 복음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배후의 역사는 흑암 역사입니다 흑암 세력이 이 배후의 역사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가문 모든 지역은 전부 이 흑암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신앙으로도 참된 구원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른 신앙을 가진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 배후에는 분명히 흑암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암이 역사하니까 괴로움과 고통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죠 불신자 상태의 여섯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굴레를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후손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불신자 상태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잡혀 있으니까 흑암의 세력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 사람, 그 가정, 그 후대들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귀신 문화로 바뀌는 지역 현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여기는 모든 지역의 문화는 보면 귀신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신 섬기는 것을 문화와 전통 또 무형 문화재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우리가 아직도 이 문제 가운데서 빠져있는 영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들에게 참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역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지역을 살려내는 전도운동으로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이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로시 헤어질 때의 장면이에요 로스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같이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이제 남은 땅은 박토처럼 보이는 남은 땅만 밝게 되어졌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그 가난한 땅을 언약의 땅으로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로시 선택해 간 땅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사회혁자 조장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게 맡겨주신 지역 이 지역 전체를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나의 전 지역을 살펴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기 위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땅이 어디예요? 그 축복의 땅은 바로 내가 보금전하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보금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그 땅은 바로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역 전체를 보고 지역 전체 보금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 지역을 보면서요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먼저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 나라입니다 마귀가 공중권시에 잡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는 흑암의 세력이 자꾸 왕로를 달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나님 나라와 또 마귀 나라 대치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주게 되면 마귀 나라는 힘을 이룰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지역의 영적인 그림입니다 영적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난한 땅으로 현장을 정복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그림을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로 밟아야 돼요 기도로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정복하고 전도로 전심전력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현장을 또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나갔습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주신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이 되어주세요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요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보자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가난한 땅에는요 이미 일곱 족속 또 31왕 이러한 족속들이 벌써 진치고 있잖아요 결국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명단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것이죠 기도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배경 우리 지역의 영적인 배경은 바로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분석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셨지만 요단강도 건너야 되었고요 요단강 건너도 끝이 아니죠 열의구성이 있었고요 열의구성 무너뜨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곱 족속 삼십일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잃지 않기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배경되어주시니까요 가난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떠한 강팍한 심령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게 주신 그 명단 전도 대상자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배경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역 정복의 믿음이에요 지역을 정복하라 그랬는데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역을 정복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누구처럼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요사 14장에 나오는 대로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어요 그 헤브론 산지는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산진도 불구하고 요사에게 언약대로 내게 달라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성취의 눈으로 우리는 지역 전체를 달라고 지역 전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요사가 40세의 언약 잡았잖아요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어진 이때에 85세가 된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지역 또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구역 내에 있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에 속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치 갈렙에게 주셨던 그 능력으로 나에게 이 지역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린 지역 전체 우리 가정 중심으로 우리 구역 우리 지역 우리 교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요 내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운동 전도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처럼 우리 가정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자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도 땅과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말씀 운동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술서로 말미암아 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술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잖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서 포도주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일찍이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죠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세워지시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예수교수가 우리 인생에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교수가 우리 가정에 참된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아직도 이 예수교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교수가 나의 참된 주인이시다 예수교도를 주인으로 이렇게 심어드리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죠 개인과 가정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말씀운동을 계속해서 펴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운동입니다 제자운동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주권은 예수교도께 있고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음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도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역자 조장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요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같은 그런 제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제자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런 복음운동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캠프운동입니다 캠프운동 캠프운동 지속적으로 우리는 캠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교구 전체가 모여서 캠프하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 또 구역별로 이렇게 캠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모여서 같이 움직이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잖아요 개인이 혼자서 혼자서는 얼마든지 개인을 찾아가고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껴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캠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바로 캠프 현장입니다 영토가 뭐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주권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현장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의 그 현장이 영적 영토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캠프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2사에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요 전도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그 현장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고 전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이 영적인 지역을 자꾸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전도운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치유에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주세요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의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오직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역에서 우리가 전도운동 또 보금운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악한 귀신이 떠나갔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의 병이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는 가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응답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할 때요? 보금운동 할 때 전도운동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전도자로 구별되어집니다 참된 전도자 누가 이렇게 참된 전도자로 구별이 되어졌습니까? 보금전하던 바울이죠 누가 참된 전도자고 누가 거짓된 전도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본문 말씀 이어지는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장 가운데서요 삼오늘을 계속하고 있고 전도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술하는 사람 또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마술을 하면서요 또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마술을 하고 귀신에 잡혀 있어서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좋았지만요 참된 보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보금을 전하니까 능력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참된 전도자 또 거짓된 전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짓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마술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술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뭔가 그것으로 수입이 되어지니까 아들 일곱이가 똑같이 이렇게 거짓 전도의 또 거짓 전도자의 그런 길을 걸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귀신들이었던 사람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참된 전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귀신들린 사람이 안 거예요 귀신이 더 잘 알죠 그래서 귀신들린 사람이 이 스계와의 아들들을 공격하니까요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스계와 아들들이 전부 쫓겨서 도망갔어요 흑암의 세력은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머리는 깨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참된 전도자로 인정하시면서요 현장에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참된 전도자 지역을 정복해야 될 전도자가 맞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온약 안에서 지역의 흑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캠프 운동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것이 캠프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항상 이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캠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에게 일어나 빛을 바라라 그랬어요 빛을 바라라 이미 예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결단하고 일어나기만 하면 생명의 빛은 바래지고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생명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경제, 복음 문화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역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 흑암 문화를 바꾸고 계시다니까요 지역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게 흑암 문화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전도한다 복음 운동한다, 전도 운동한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이 잘못된 흑암 문화를 바꾸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역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이 또 그 한 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맡고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또 그 지역을 살려야 되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지역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역의 파수꾼으로 전도자들을 세워주셨는데요 자,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먼저 핍박자 사울이 나오죠 핍박자 사울이에요 하나님은 이 핍박자 사울을 다메색 도상에서 꺾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울을 꺾어서 전도자로 쓰겠다 이 사울을 꺾어서 이방 나라까지 보금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계획 가운데에 다메색에서 강한 빛 가운데서 사울을 꺾었어요 이 사울을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훈련시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다메색 지역에 살고 있었으면서 훈련이 잘 된 그런 제자였어요 바울 같은 사람을, 바울 같은 엘리트를 이렇게 보금으로 훈련시킬 정도로 훈련된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아나니아처럼 보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격자, 조장 모든 분들은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알류, 중직자, 또 중직자 훈련 교회 여러 가지 훈련들을 빼놓지 말고요 특별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다 기억을 하고 전부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잘 훈련되어진 아나니아 때문에 다메색 전역이 훈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루타의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애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중풍병으로 쓰러진 지가 8년 됐어요 8년 정도 중풍병을 앓았으면 마비도 되었고 더 이상 어떤 치료가 불가능하다, 불치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루타의 애니아가 중풍병의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루타 전역과 사론 지역까지 이 애니아가 살고 있던 독립뿐만 아니라 이웃 독립까지 전부 소문이 퍼지고 보금이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바의 다비다라는 사람 있죠 이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하는 일이 많이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비다는 결국 많은 봉사하던 가운데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다시 살렸어요 어떤 뜻이 계셨습니까? 요파 이 다비다가 살고 있던 요파 지역 보금말을 위해서 다비다를 또 살려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핍박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잘 훈련되어진 사람에게도 있고 또 애니아처럼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중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죽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이를 위해서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을 쓰시고요 문제와 사건도 이렇게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역의 파수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생명 살리는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진 자들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도망자인데요 피해 다니는데 그런데 이들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부로와 구년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자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요 전도운동은 도망가는데도 피해 다니는데도 전도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환란 때문에 지역 살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그 지역지역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주의 손이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역사가 보인 거죠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만나지는 사람마다 또 그들의 발길이 한 지역마다 보금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보금운동이 일어난 것을 봐서 주의 손이 함께한 것이구나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것이구나 보호자의 배경이 역사한 것이구나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어떤 때였습니까? 핍박의 때잖아요 도망다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입만 열어서 보금전한 것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금전하기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문제와 사건이 닥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금전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중심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맞으면 여러분의 발을 밟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탄의 틀입니다 이 사탄의 틀은 지역을 혼란스럽게 해요 사탄의 틀이 뭡니까? 사도인전 13장이 나오는 구부러 지역의 무속 문제예요 무속 무속 점수를 우상이잖아요 무속 문제 특히 이 구부러 사람들은요 무속에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인전 16장에 보니까 빌리포 지역의 점수를 문제 저만은 귀신 들린 여정통에서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신앙적인 사람 같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복음을 전달했을 텐데 오히려 저만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점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인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의 우상 문제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탄의 틀이에요 틀입니다 옛날에도 똑같은 무속 점수를 우상 앞으로도 무속 점수를 우상의 문제 가운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려고 하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을 살려야 돼요 여기에 사탄의 틀에서 보금의 틀로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과 구역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제자가 남길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 제자들은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목표는요 성도를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금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태워지도록 개인화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목표는요 지역 전체 사람들 지역 전체 사람들이 보금으로 탑인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생 캠프를 하는 것이고 또 개인 캠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살릴 시스템을 가지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뭐냐 무엇이 멸류관입니까 바로 여러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새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비해 두셨고 붙여주셨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새 생명이 우리의 기쁨의 멸류관이 되고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어지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헬라인과 기부인과 야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신 멸류관이죠 헬라인, 기부인,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이 나오는 중요한 제자가 바로 야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물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역에 전도해야 될, 살려야 될 생명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리와 기부인 17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랬습니다 대살로니카에서 야손이 제자로 세워지고요 또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개인도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무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3명 이상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3명 이상 3명 이상 30명 주실지 300명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3명 이상이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요 지역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3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을 보니까 헬라인, 귀부인, 야손같은 제자 큰 무리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실지 믿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제자와 두란노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리 중에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운동을 지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중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이 전도한 그 전도 대상자들 새 생명을 얻은 그 성도들 중에는요 분명히 제자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제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울처럼 이 두란노 소원에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말씀운동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복음운동만 하면 구원받아야 될 생명 세워될 제자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이 준비해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도행진 19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렇게 또 돌아왔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하는 사람 또 귀신에 잡힌 사람 이들에게 눌려있고 그들을 쫓아다녔던 이들이었는데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오직 복음 인생으로 새출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운동만 하면 하나님은 지역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지역 살리는 원약의 여정을 여정을 가는 전도자입니다 바울처럼 지역 살릴 수 있기를 바라요 바울처럼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려야 될 생명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전도한 전도 대상자들 교회화되어진 그 대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사역자 저장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지역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기를 원하는 사랑 심령들 머리머리위에 각 지역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